목회자 딸 출산드라 김윤숙 오빠 의사, 아빠와 동생 목사 이혼, 밀양교회, 고난 극복기 이혼에 대한 명언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을 하며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개그우먼 배우 김윤숙을 소개합니다 11kg 감량 성공 김윤숙의 대표작 봉숭아학당 출산드라 막돼 먹은 영애씨 김윤숙의 아름다운 결혼 그러나 안타까운 이혼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 김윤숙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빠 피부과 의사 남동생 목사 새아빠 밀양교회 목사 신앙으로 하나된 가족 오늘도 싱그럼 가득한 밀양의 현숙과 하민인의 집 현숙 모자의 집을 소개합니다 밀양교회 사택 2층에 살아요 개그우먼 김윤숙이 자신의 가정사를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김윤숙의 엄마와 오빠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KBS2 수미산장에 출연한 개그우먼 김윤숙은 어머니 홀로 자신을 포함한 삼남매를 양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미산장을 통해 김윤숙은 새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엄마가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뜻이 맞으셔서 재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윤숙은 어머니의 나이 60이 넘어 세보지와 재혼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윤숙은 자신과 전남편의 이혼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도 언급했는데요 김윤숙은 사실 저희 아빠는 막말로 제가 친딸도 아니다 그러면 은근히 눈치를 줄 수도 있고 엄마한테도 시름티를 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빠가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윤숙은 제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아이가 있어 이혼 결심이 쉽지 않았다 아빠가 오히려 먼저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 엄마도 의지가 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인 김윤숙 개그 콘서트에서 출산드라로 대박침 그때 김윤숙은 돈비를 맞았다 의대와 신학대 형제의 등록금 감당 김윤숙의 출산드라로 활동하면서 학자금 대출과 집안의 빚을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는데요 개그우먼 김윤숙은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브보쇼 자기아이 출연해 1998년 IMF 시절 대학에 입학해 4년간 학자금 융제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김윤숙은 어림잡아도 2천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는데 졸업 후 매달 일정액을 갚기 시작했음에도 원금은커녕 이자 갚기도 보고 왔다며 출산달의 인기로 수입이 급상승하면서 7년 만에 15년 상환 학자금을 한방에 해결했고 오빠의 학자금도 해결했다고 토론했습니다 이어 어머니께서 홀로 3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셨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카드 8개로 돌려막기를 하셨다며 어머니의 꿈이 단 하루만이라도 빚 걱정 없이 사는 거였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출산드라로 활동하며 모은 돈의 대부분을 어머니께 드린 후 나는 한 달 40만원으로 생활을 했다 그렇게 20년간 쌓였던 빚을 3년 만에 청산했고 어머니께 집도 장만해 드렸다고 휴운이 인증을 했습니다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아직 홀로서기에 적응 중인 초보 솔로 육아맘 김윤숙 24시간 지치지 않는 7살 아들 에너자이저 하민이와 육아 만렙 밀양교의 할맘 할파파와 함께하는 밀양 적응기 오늘도 싱그러움 가득한 밀양의 현숙 하민이네 앞으로도 밀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김현숙은 대한민국의 배우 개구우먼이며 1978년 10월 16일 부산에서 태어나 경성대학교 영국영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각각 한 명씩 있으며 오빠는 피부과 의사이고 남동생은 새아빠와 마찬가지로 목사입니다 2005년 개그콘서트에 봉숭아 학당에서 출산드라로 인기를 걸었으며 공채는 아니고 근황 올림픽에 나온 김진의 말로 미루어 KBS 20기 특제인 듯합니다 그 후 마경애의 주인공인 예쁘지 않고 뚱뚱하지만 세상의 편견에 시원하게 맞서는 이영애를 열어내 2007년부터 시작해 시즌 17까지 출연했습니다 2014년 7월 12일 동갑내기 일반인 윤종과 결혼했으며 속도 위반으로 2015년 1월에 등남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12월 9일 성격 차이로 6년 만에 전 남편과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아들은 김현숙이 양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성을 본인의 성으로 바꿨는데요 전 남편에게도 동의를 받았다고 내가 키운다 해서 밝혔습니다 이혼학 개론 한국이혼률 세계 3위 OECD 국가 중 자살률과 이혼률 최고 국제결혼 이혼도 심각 국제결혼 이혼률 급상승 한국여자 외국남자 최저 이혼률은 최저 이혼률 남편 그룹은 캐나다 남자 미국남자 호주남자 등이며 한국여자 캐나다 남자 커플은 표본이 존재하는 전체 국제 커플 중 가장 낮은 이혼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여자 외국남자 최고 이혼률 역시 최고 이혼률 남편 그룹은 한국여자와 일본 남자의 만남입니다 한국여자 일본 남자 커플은 이혼률 57.20%로 표본이 존재하는 전체 커플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남자 외국여자 최고 이혼률 최고 이혼률 아내 그룹 중국여자입니다 한국 남자 중국여자 커플은 이혼률 27.69%로 표본이 존재하는 외국인 여자 중 가장 높은 이혼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남자 외국여자 최저 이혼률 최저 이혼률 아내 그룹은 필리핀 여자, 캄보디아 여자, 일본 여자, 태국 여자, 미국 여자 등입니다 이혼률은 한국여자와 외국 남자가 만났을 때가 한국 남자와 외국여자가 만났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랑은 깨진다 위의 그림은 크로티아의 한 예술가가 설치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많은 사랑은 깨지기 마련이죠 빌게이츠 부부 이혼 175조원 재산 분할 합의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이혼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죠 요즘 들어 유난히 이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건 저만의 느낌적 느낌일까요 이번 주 픽은 바로 이혼입니다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혼인선서를 지인들 앞에서 해놓고 많은 경우에는 아이까지 낳고 길렀는데 기어이 갈라서는 사람들 한때 이혼은 좋은 글씨였지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 대문어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니나의 첫 문장처럼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점화되어 이유로 불행합니다 바다 건너 할리우드 셀럽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전화위복으로 삼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안 하는 게 최고죠 하지만 하게 됐다면 이혼을 극복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셀럽들이 털어놓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귀네스 펠트로 피플지 인터뷰 이혼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남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삶을 살아왔구나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겠더라고요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내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아야 하겠다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 못할 지경이던 거죠 니꼴 키드먼 WHO 잡지 인터뷰 이혼 후엔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와 이건 정말 최악으로 외로운 느낌인걸 사람이란 이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구나 하지만 전남편 톰 크루즈와 함께한 10년은 환상적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삶에서 만난 이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용서와 사랑은 이제 무엇보다 제게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할리우드까지 갈 것도 없네요 우리에겐 윤여정씨의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혼했던 당시만 해도 이혼은 좋은 글씨 같았고 고집센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혼여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결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일자리를 얻을 기회도 없었다 끔찍한 시간이었다 두 아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맡으려 노력했고 과거 한때 스타였을 때의 자존심 따위는 승경 쓰지 않았다 그때부터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김현숙님 이제는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시고 치유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크리스찬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